오늘은 쥬라기 월드 한 번 해보도록 아니 쥬라기 월드 제품이 신제품으로 보나왔다는데 한 번 볼게요. 네 이슬라 누블라 섬에서 와 이거 정말 기가 막히듯이 정말 대단한데요. 근데 신제품은 어디 있는거지? 네 여기 쥬라기 월드 있네요. 와 이 신제품 진짜 기가 막힌 와우 살아있네. 스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푸테라노돈 브라키오사우루스 아마르가사우루스 오 아마르가사우루스 못 보던 것 같아. 시노케라톱스? 얘네 진짜 신제품이네. 어 이건 꼭 사야돼. 장바구니. 우와 이건 꼭 사야돼. 근데 사는 법은 없나? 와 이 제품들이 진짜 실하거든요. 와 진짜 이거 살아있네. 이거 꼭 사야돼. 이 제품들이 신제품으로 나오면 참 좋을텐데 뭔가 아쉽습니다. 그중에서 스테고사우루스 제품과 아마르가사우루스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. 와 진짜 이 제품들이 신제품으로 나왔으면 참 좋을텐데 아쉽습니다.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룡들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